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다. 1월 3일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부근에서 있었던 드론 참수 작전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란군의 실세에 솔레니마 이란 행명수비대 정해군 사령관을 제거한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마도 북한 당국도 바그다드발 드론 참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도 있었던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 드론 참수 작전에 불과 시간이 2분 30초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목포 발견, 확인, 설정, 제거 이 모든 과정이 2분 30초가 걸렸고 이 모든 작업은 미국 본토 내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행해졌습니다. 현대기술의 정말 대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군의 군사용 드론입니다. 피로는 발명과 진보와 성장과 활력의 동력이 됩니다. 중동 테러 조직을 분쇄하는데 군사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드론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정상급의 드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브락 오마바 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드론을 이용해서 중동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무려 3,300명이 사살됐습니다. 이 가운데 50여 명 정도가 최고위직 인사였습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미국의 드론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친 법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번에 드론 참수 작전에 동원된 드론은 1995년도에 실전에 배치되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프레데타라는 기종의 후속 기종이었습니다. 그 후속 기종은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탑재 능력 그리고 항속 반경 등에서 아주 혁혁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리퍼라는 기종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데타는 1995년도에 실전에 투입됐고 최고 시속이 222km, 고도는 7620m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때문에 29시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고 활동 반경도 900km 정도에 이릅니다. 대당 가격은 400억 정도에 달합니다. 아프간스탄, 이라크, 예멘, 실리아 등 주요 분쟁지에서 큰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20년 넘게 활동했고 결국은 2018년 3월 달에 퇴역하면서 다른 기종들이 후속 기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프레데타는 아프간스탄 산맥에 숨어있던 알카이다 간부를 찾아서 저격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세웁니다. 그래서 프레데타를 두고 일명 포식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프레데타의 후속 기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리퍼입니다. 리퍼는 1.7톤 정도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프레데타의 2배 이릅니다. 그만큼 성능이 개선됐다는 것이죠. 최대 항속 그리도 1852km, 프레데타의 2배입니다. 리퍼는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230km 무게의 레이자 유도폭탄 2발, 그리고 합동 직격탄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첨단 관측 및 표적 확보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타격을 가한다는 오발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리퍼는 2007년도에 아프간일상에 배치된 이래로 최근까지 한 5천명이 넘는 저항 세력을 찾아서 사살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한미군의 드론 보유 현황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프레데타의 계량형입니다. 이름은 글레이 이글입니다. 국내 신문 등에서도 여러 번 아마 다뤄줬습니다. 글레이 이글 아주 미끈하게 잘생긴 드론입니다. 2018년 글레이 이글을 12대가 전북 군산 미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주한미군의 글레이 이글 배치에 대해서 북한은 침략전쟁용 무기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습니다. 글레이 이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이 이글은 리프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능력은 거의 맞먹습니다. 1.6톤 정도 됩니다. 최대 30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280km 정도입니다. 한반도 전력을 고화질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종도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 4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글레이 이글은 지상에 찍힌 자동차의 바퀴 자국까지도 정밀탐사할 수 있는 정도로 탐색능력이 매우 뛰어난 드론 기종입니다. 8km 상공에서 400km 정도의 작전구역을 감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 북한 주요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드론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주한미군의 드론 활용 가능성입니다. 주한미군의 드론은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되지만 이번에 바그다드 공항 드론 참수 작전처럼 비슷한 작전을 북한에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행해진 이란 행명 수비대 사령관을 드론으로 죽인 사건은 단순히 첩보 위성과 통신 감청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적 정보 네트워크 이른바 휴민트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휴민트에서 제공된 동선 이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이번에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드론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정보 수집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인적 정보 네트워크 휴민트를 사용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인적 정보 네트워크의 확보가 쉽지가 않고 또 전세계적으로 가장 북한은 조밀한 재래식 방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라크발 그런 드론 참수 작전과 같은 것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김정은에게 준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까불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요인 제거가 가능한 기술발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번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군사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놀라움을 던져준 그런 사건이 이번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 부근에서 일어난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 사령관의 드론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